이게 상당히 큰 문제예요 아이폰의 감성이 중요하거든 아이폰이 딸깍딸깍으로 뭔가 좀 특별한 느낌이잖아 그렇게 좀 사라졌다 할까? 하지만 이 정도를 감안하고서라도 이 버튼의 장점이 있습니다 엄청난 장점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 앞선 단점 다시 집어먹을 때 생각해요 안녕 유튜브 스키닷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이냐 아이폰 15가 아직 한국에 출시가 안 돼서요 맞죠?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다음 주 다다음 주쯤 돼서 여러분들 손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미 미국에서 출시하자마자 미국에서 사전 예약을 해서 미국에서 택배로 싼 데 망할 추석이 겹쳐가지고 택배러시 때문에 이제서야 받게 됐습니다 이거는 미국에 있는 미국 유튜버 레플렉스라는 이 친구가 미국에 사는데 저랑 제 친구까지 보내줬는데 이거는 제 친구 거예요 제 거는 제가 통과한 번호를 잘못 입력해가지고서는 조금 지연이 돼서는 아마 이번 주 중에 올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제 거는 15호 15프로를 먼저 리뷰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게 아니라서 뭐 이제 좀 조심조심 다뤄야 되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하신 건 그거잖아 아이폰 14에서 15프로로 넘어올 때 어떤 게 가장 많이 바뀌었는지 그것만 보여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일단 구성부터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 아이폰 15프로입니다 자 옆면 보세요 옆면 티테늄입니다 티테늄 이제 그 약간 쌈마인하는 알루미늄이 아니에요 단단하고 가볍습니다 가벼워진 게 체감이 되냐? 확실히 체감이 돼요 자 제 폰이랑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 폰 이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 준욱님 작년 아이폰 영상에서는 자기는 생폰을 쓰신다면서 왜 갑자기 케이스를 끼고 와탈하시나요? 결국 님도 케이스팟 하시네요? 이런데 케이스를 어떻게 안 껴? 지금 유리가루 떨어져 지금 저희 아이폰 14 탕후루 에디션과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애플케어 안 들었냐고요? 요번엔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볍냐 이거? 역체감이 오지는데? 이거 들다가 이거 드니까 개 가벼운데?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원래 이 옆면이 스테인리스예요 스테인리스라서 이제 이게 맨들맨들 약간 유광에 약간 짐은 존나 잘 묶고 각진 거 보이시죠? 근데 이제 요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티테늄이라 무광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고급스러운 소재라고 할 수도 있죠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좀 더 가볍고 좀 더 튼튼해였고 비싼 소재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두 개를 같이 들어보면은 확실히 얘가 가벼워 두께 비교해주세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15가 좀 더 얇은 느낌이 없잖아 드는데 이건 제가 수치를 안 재봐서 모르겠네 제가 전문 IT 유튜버가 아니라서 그런 전문적인 수치 관련된 거 보실 거면 이제 이서님 채널 가시고 저는 그냥 이제 일반이 느끼기 어떤지만 약간 전 알려드리면 되는 거잖아 솔직히 그리고 그 다음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화면이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넓어졌어요 보여요? 베젤이 얇아져서 화면이 넓어졌어 이것도 은근 체감이 심해 화면이 조금 더 시원시원한 거 느껴지잖아요? 근데 이 카메라 보면 잘 모르는데 눈으로 뭐지? 확실히 넓어 약간 그 느낌이야 아파트 확장공사한 느낌 베란다 그 뚫어버린 느낌 약간 속 시원해 평수는 똑같은데 아파트 확장공사한 실평수가 높아진 약간 그런 느낌의 아이폰 뭐가 바뀌었냐 가장 큰 변화점 있죠 뭐냐 똥구장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아이폰 원래 기존에 쓰는 사람들은 어 이거 뭐 바뀌기 의미가 있나? 나 집에 아이폰 충전기 많은데? 할 수 있는데 이게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 식당가 충전을 눈치 안 봐도 돼 우리 애플리어들 그동안의 그 서러움 아시잖아요 집에서는 어차피 내 집이가 내 마음대로 충전하지 근데 이제 그 서러움 그럼 핸드폰 충전돼요? 어 네 고객님 돼요 아이폰인데 돼요? 이 서러움 알잖아 이거 이제 그 지랄 안 해도 된다 또 문제가 뭐냐 요즘은 다 C타입 쓰잖아요 C타입 충전기 개많은데? 아이폰 충전기는 딱 하나 있어 만약에 핸드폰 배터리 없어 지금 거실에는 C타입이 있는데 아이폰 충전기는 안방에 있어 안방까지 귀여워 꼭 가갖고서는 그거 뽑아와야 돼 그러다가 케이블 망가지기라도 해봐 그럼 어떡해 또 비싼 돈 주고 아이폰 정품 사야 된단 말이야 열받잖아 하지만은 이제 똥구멍이 바뀌어가지고서는 이 똥구멍으로 충전이 가능하다 C타입으로 근데 이게 또 단점이 있죠 뭐냐 똑같은 에어팟은 아직까지는 이제 라이트닝으로 충전을 해야 된다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 자 그래서 애플에서 또 이제 새로운 케이블을 줬습니다 자 이거 C타입 케이블 자 여러분들 C타입이죠? 이 케이블이 또 장점이 뭐냐면은 패브릭으로 바뀌었어 이게 좀 더 튼튼하다 그러더라고요 가자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이걸 거야 요 옆면 버튼 이 옆면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이 딸까기인데 여기는 물리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사실 요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저는 이게 아이폰 15로 바꿔야 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이 버튼 하나만으로 바꾸는 이유가 충분한 생각합니다 왜냐고요? 일단은 불편한 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불편한 점 이 딸까기로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은 눈에 딱 보이잖아 만져만 봐도 알아 지금 진동 모드구나 이웃 모드로 바꿔야겠네 지금 벨소리 모드네 진동으로 바꿔야겠다 눈 안으로 봐도 진동이 딱 보이잖아 하지만 요거는 구분이 안 돼 지금이 진동 모드인지 벨소리 모드인지 구분이 안 돼 그리고 이게 꾸욱 눌러야 바뀌거든?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색깔리고 주머니 갖고 누르지 진동이 이렇게 울리고 마라 찡찡찡 이러고 울리고 마라 그러니까 얘 이게 무음이야 뭐야 설정에 동작 버튼 탭이 추가가 돼가지고 설정을 할 수 있어 이 버튼을 길게 누름으로써 뭘 할 수 있는지 손쉬운 상황을 킬지 아니면은 손전등을 킬지 아니면은 카메라를 킬지 집중 모드를 할지 무음모드를 할지 할 수 있네 일단 기본 설정값은 무음모드거든요 자 길게 누르면은 어 소리가 안 들리죠 두루루룩 하고 진동이 약하게 울려 또 길게 누르면은 녹화와서 진동이 약하게 울려 그러면은 유음으로 바뀐 거야 이게 구분이 안 돼 한번 화면 켜봐야 돼 그게 일단 열받아 두 번째 감성이 없어 이게 상당히 큰 문제예요 아이폰은 감성이 중요하거든 아이폰이 딸깍딸깍으로 뭔가 좀 특별한 느낌이잖아 그렇게 좀 사라졌다니까? 하지만 이 정도를 감화하고서라도 이 버튼의 장점이 있습니다 엄청난 장점 나같이 이게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장점이에요 모든 걸 감화하고도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음성 메모가 가능합니다 저는 요거 하나만으로 앞선 단점 다시 집어먹을 때 생각해요 그냥 이거 설정해놓고서는 길게 누르지 음성만 해도 됩니다 그니까 내가 지금 뭐 중요한 업무하러 나왔는데 아니면은 약간 이제 뭐 계약하러 나왔는데 이게 나중에 사표를 할 것 같아 스탠드폰 올려놓고 그냥 몰래 살짝 눌러주면은 녹음할 수 있는 거지 아무도 모르게 어? 아이폰도 이게 뒷면 두 번 터치하면은 녹음 나오게 할 수 있는데요? 할 수 있어요 저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봐봐 잘 안 돼 나 지금 뒷면 두 번 터치하면은 녹음 나오게 하긴 했는데 잘 안 돼 왜 안 나와 씨발 이거 막 따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? 아이 되거든요 지금 씨발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잘못해서 켜진 경우가 진짜 많고 그리고 켰는데 오류가 나고 녹음이 안 된 경우가 진짜 많아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녹음 중인데 화면을 껐다 돈나 티나 이게 지금 잠그 화면이야 이거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난 찾아봤는데 없었거든요? 근데 이 물리 버튼으로 녹음을 하면은 이러고 다이나믹이 아닌데 조용히 들어갑니다 티가 많이 안 나요 잠깐만 그만큼 실험을 해보자 그냥 음성 메모에 들어가서 그냥 녹음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잠금을 해볼게요 아니야 이 버튼을 눌렀을 때만 되는 거야 이야 뭔가 이제 손 좀 익히는 느낌 그래서 이 감성 좀 포기할 수 있다면 가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버튼이다 그래서 이거는 장점 1점 단점 1점씩 주겠습니다 그만해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 이 간편 녹음 기능 이거 너무 탐난다 이런 분들은 일단은 아이폰 10으로 넘어오고 추천드리고요 이 C타입이 너무 탐난다 이런 두 분께만 추천드립니다 이거 외에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14에서 넘어올 이유가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4보다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약간 14에서 굳이 넘어올 이유는 없는 더 가벼워지고 베젤이 얇아지긴 했지만은 그거 가지고만 멀쩡한 14%를 버리고 15%를 넘어오는 거 낭비라 생각하고 이 두 기능이 탐난하면 넘어오시는 거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1년 더 기다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 영상 조회수가 잘 나오면은 다음에는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프로를 비교하고 어떤 분들이 프로를 사야 되는지 어떤 분들이 15를 사야 되는지 비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나 아이폰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 출시를 안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물어봐주시면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센터 감사드립니다 유바 음 음